여기서 덮이면 더 이뻐지겠네요 살을 내면 뭐가 좋아요? 제 회원님들 중에서 제일 높은 지방을 갖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밝아요 영상이 좀 안 담긴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염색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색이 있는데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색으로 할까요? 백모는 사실상 오늘 어렵고 조금 어두운 색깔로 일단 진행해보고 상황 봐서 다음에 이제 백모까지 가면 갈 수 있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탈색 한번 하고 두 번째 를 미모... 미모... 그거 해서 색을 좀 더 뺐는데 네 좀 더 관심이 없어요 벌써 힘들지? 아 이게 다 아직 참을 수 있어요 색깔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편의점에 잠깐 가서 간단하게 먹고 다시 오려고 합니다 색이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저거 이제 5시는 가고 있는데 아침 10시 반부터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조금 갈색기가 남아있는 이렇게 염색하는 거 처음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요 우와 세다 오늘 탈색만 3번 하고 리무버라는 작업을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봐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색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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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실물이 진짜 이쁜데 색깔이 잘 안나간다 네 3 3 1 2 3 2 3 4 4 4 5 5 5 5 평상시에 PT 수업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송파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강남으로 넘어가서 오후부터 밤늦게 마지막 타임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유튜브 편집을 하다가 잠을 틀고 그 다음날에 그 다음날을 말자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뭐 하시죠? 직업이? 저요? 댄서입니다 댄서 나온 작품이 있을까요? 외명곡도 나왔고 작년에 가요대축제도 나왔고 예전에는 에일리언니 것도 했어요 저희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그쵸 뭐 준비하고 계세요? 바디프로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 첫 바디프로필 높이 며칠 남았나요? 58일 남았어요 58일? 어떻게 미친거 아니에요? 모험생이라고요 맞아요 아주 꾸준하게 매번 출첵도 잘하고 계시고 수업도 캔슬 안하시고 식단 빨리 얘기해주세요 식단도 정말 잘 지키시고 그리고 운동도 어제 3번 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이없어 할려있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일단 오케이 저희 빨리 수업하러 안녕 안녕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짧게 운동을 하고 오늘 부위는 어깨랑 팔 묶어서 딱 1시간 정도만 하려고 하구요 운동은 1시간 정도 했고요 음 얼른 후딱 씻고 집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제가 먹는건 안찍었는데 운동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젤리를 먹어요 젤리를 한 5개 정도 단당류를 먹어준 다음에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보충제를 먹고 있습니다 보충제는 제가 늘 매번 말하지만 제가 늘 매번 말하지만 모카맛 진짜 이거 먹어본 사람들만 알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빨리 20분 뒤에 저 보충제 먹고 수업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강남 수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일단 후딱 씻어볼게요 뿅 뿅 이렇게 헬스장에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벚꽃들이 엄청 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지? 이렇게? 여기서 덮이면 더 이뻐지겠네요 더 이뻐지겠네요 더 이뻐지겠네요 더 이뻐지겠네요 이렇게 집에 와서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엄마 응? 팔을 넣으면 뭐가 줘요 응? 팔을 넣으면 뭐가 줘요 거기에 누린내 없대 네 고기 누린내 누린내 소음이 고기는 이만큼 있지만 다 먹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엄마표 소고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드셔보셨으면 꼭 드셔보세요 제로콜라보다 맛있습니다 강추 고기 누린내 고기 누린내 고기 누린내 고기 누린내 조건 고기 누린내 가위 고기 누린내 차 놔야 돼 아 음악 듣다가 산정화자가 더 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좋네 아까 집에서 먹은 소고기랑 닭가슴살이랑 김치랑 밥이랑 이렇게가 제 저녁입니다. 오늘 첫... 진짜... 하이님 얼마만에 나타나신 거죠? 두 개월? 두 개월? 아, 아니구나. 원제활도...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진짜 많이 쪘어요. 저 어떡해요. 음식이 다 망가져요. 왜 쪘어요? 제가 진짜 관리를 잘 못했어요. 관리를 잘 못했어요. 관리를 왜 못했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 다시 시작하는데, 하기에 앞서 몸 검사를 먼저 해볼게요. 네, 어떡해. 양말 벗고 올라갈게요. 아, 진짜... 내 친경이... 아뇨, 아뇨, 저는... 거 봐요. 왜 거 봐요. 저... 한 9kg 짠? 아, 미쳤다. 진짜. 어떡해. 잘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해야죠. 응, 해야죠. 너 진짜 어떡해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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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저... 몇 킬로 찐 거죠? 9kg 짠나요? 8kg, 8점. 안 돼요. 거의 9kg. 운동을 진짜 안 하고... 진짜... 9kg요? 어떡해요, 진짜. 제일... 제 회원님들 중에서... 제일 높은 지방을 갖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1부터 9까지인데, 14에요. 내장도. 이름은 일찍 찍어요. 진짜로 이름이 일찍 찍어요. 안녕, 스마트. 네, 이제부터... 선생님, 엉덩해요? 엉덩해요. 엉덩해요. 진짜...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더니... 얼굴이 퉁퉁 부어있습니다. 염색한 지... 지금 10일째 됐고요. 색은 조금씩 빠지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은색으로 늘 염색을 하고 있었던 터라... 색을 빼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웠어요. 한색을 세 번 하고... 리무버라는 걸 이제 두 번을 해서... 머릿결에 손상이 좀 많이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었던 세까지 못 가고... 10일 동안 기다렸다가... 한 번 다시 보자 해서... 일단 10일이 지나서... 오늘... 디자이너님께 가려고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색빼기 하고 있습니다. 달색. 배색하기 전에... 가볍게... 커트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밝아요. 완전 백금발인데... 영상이 좀 안 당기는 게 아쉽네요. 영상이 좀 안 당기는 게 아쉽네요. 아... 아하... 아하... 이쁘게 머리를... 이쁘게 머리를... 진짜... 아... 이게 실물로 진짜 잘 안 당기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보고 오셔서... 원하시면은... 실장님한테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홍무... 이런 거 진짜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제가 마음에 들어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주... 네... 네... 감사합니다. 잘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리 가요. 네...